반갑습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마지막으로 포털 등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 투명성 재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을 전후해서 탄생한 포털은 20년이 지난 오늘날 대표적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하나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무려 8,082만 명에 달합니다.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도 보면 포털이 tv와 대동소유하거나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창구를 조사해봤더니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친구는 거의 젊은 청입니다. 조사해봤더니 포털 등 검색 엔진이 88.5% 일간지가 5.6% 인터넷 신문이 2.3%에 비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방송은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창구 조사에서 포털이 88.5% 나머지가 방송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지 인터넷 신문이 한 8%, 방송이 한 2% 수준이 되겠죠.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중소규모나 신생 언론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 출입구의 역할을 벗어나서 언론사를 취사 선택하고 뉴스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된 것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정말 제고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간담회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아래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고민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포털이 확정 편향과 가짜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창궐했습니다.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짜 뉴스의 진흥지로 지목받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들의 핑계는 역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알고리즘이라는 가면 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알고리즘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리즘이 사람의 편집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가 없이 거대의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 뉴스의 확산입니다. 알고리즘이 허위 왜곡 뉴스를 걸러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기계가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포털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검증해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해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서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둘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재평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다. 포털은 재평이를 통해서 언론사의 재휴,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평이는 뉴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신사의 언론의 목줄을 지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언론인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해충졸 문제도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와 재휴를 맺는 언론사를 한 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하루에 8천만 명이 이용하는 두 회사가 당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한 재평이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를 전부 심사하다 보니까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포털은 재평이라는 명분 좋은 도구를 방패 삼아서 공정성, 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생타, 여타를 결정하면서 그 과정을 꽁꽁 숨기는 방식으로는 공정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재평이의 밀실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습니다. 재평이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평이의원 자격기준을 법에 규정하겠습니다. 재평이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네이버 재평이에서 탈락되더라도 카카오 재평이에서 채택될 수 있고 카카오 재평이에서 탈락되더라도 네이버 재평이에서 선택될 수 있는 서로 굉장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아웃링크 한 그릇씩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은 네이버 카카오를 인딩커라고 다 혼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 네이버의 경우 인딩커는 콘텐츠 재유, CP 그 다음에 아웃링크는 검색 스탠드 재유가 아웃링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는 CP는 인딩커 아웃링크는 스탠드 검색 재유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서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주요 기사를 포털 내부에서 보는 인딩커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거기에 보면 전부 네이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인딩커 방식입니다. 아웃링크 방식은 거의 뜨지를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거의 모든 기사를 인딩커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인딩커 방식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체 홈페이지 서브 구축이 어려운 중소언론에도 혜택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가두리 양식장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포털 내 뉴스 광고 효과를 높이고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언론사 노력의 산물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돈을 버는 구조는 논란이 많은 방식입니다. 언론과 포털은 뉴스 생산에 노력한 만큼 기이한 만큼 이익이 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이 상대적으로 쉽고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 치명적 단점도 있습니다.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로 넘어가는 아웃딩커의 경우 언론사의 경쟁력과 독립성을 강화하지만은 이용자의 불편이나 일부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격적인 기사가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전면적인 아웃딩커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검색에 있는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가 취하고 있는 인 딩커 cp는 한 120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7,800개사 거인은 아웃딩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에 긴 호흡으로 아웃딩커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은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인 아웃딩커로의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웃딩커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전면 아웃딩커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국내 포털의 시작화면이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포털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뉴스 생태계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유튜브의 노란 딱지도 이용자 중심으로 선보게 했습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노란 딱지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에 대해서 사업자가 차단, 제한, 삭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자 마음대로 구글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무소우리의 권력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면 게시물이 차단된다는 유언비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 처리 체계를 강화해서 노란 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 조치를 받을 때는 최소한의 제재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란 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 조치를 받을 때는 최소한의 제재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영상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노란 딱지는 왜 붙었는지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정부는 말씀드린 정책 방안을 기본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는 등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근육을 증진시킬 겁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통신만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기자분들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질문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데일리의 한강범죄라고 하는데요. 우선 아웃링크 전환을 유도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언론계에서는 예전부터 아웃링크 전환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전에 네이버나 이런 데서 포털에서 직접 언론사 상대로 아웃링크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결과 사실 대부분 언론사들이 아웃링크 전환을 거부했던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사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포털 중에서도 네이버의 경우는 뉴스는 이미 약간 구독 서비스로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천천히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포털 중에서도 네이버의 경우는 뉴스는 이미 약간 언론사별로 편집을 하고 있고 구독 서비스 형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또 그리고 정부가 포털의 첫 화면을 구글식으로 강제한다는 게 이게 시장 논리에 맞는지도 좀 의문이어가지고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를 한번 말씀드리면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대략적인 숫자만 공개하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는 인징크가 120여 개사. 네이버 안에 들어가 있는 게요. 네이버에는 cp 그러니까 컨텐츠 제휴 그 다음에 뉴스 스탠드 제휴 그 다음 검색 제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cp 컨텐츠 제휴는 인징크로 하되 전재료까지 대가까지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내사가 한 120개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뉴스탠드와 검색 제휴가 한 700개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웃링크를 방식입니다. 그렇게 양쪽이 다 혼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인징크 아웃링크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혼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는 cp 컨텐츠 제휴가 한 130개사 그 다음에 뉴스탠드는 없고 검색 제휴가 한 800개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웃링크다 인징크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전체가 혼용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많은 언론사들이 이렇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아웃링크를 선호합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그러나 우리 언론사가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언론사가 한 12000개 됩니다. 그 중에 만 개가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12000개 중에 1000개 정도가 지금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12대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언론 중소 언론사들은 아웃링크에 대한 부분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 인징크를 주장하는 그런 어떤 명분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뉴스 검색이라는 그 본연의 기능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제왕의 언론의 재앙으로 군림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바이두가 아웃링크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좀 더 충실하게 더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당초 뉴스 검색의 본연의 기능을 못한다면 전면적인 아웃링크 또 구글 방식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포털의 첫째 화면 그것도 거의 그 안에서 이야기 된 걸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강 기자님 저희도 강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더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으로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강병수 기자입니다. 방금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정부가 이 알고리즘 투명위원회에 법적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중립적인 외부기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립성이 여기서 어떤 의미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궁금점은 지난해 민주당에서 포털 알고리즘 투명학법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철수 위원장께서 전두환 정부의 보도 지침이 떠오른다 이렇게 비판도 하셨었는데 이 알고리즘 투명위 설치가 포털 알고리즘 투명학법과 의도하는 바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을 제가 아마 가방이 위원입니다만 알고리즘을 한번 공개해라. 공개 못하겠다. 공개를 못하면 가방이라도 와서 한번 열람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굉장히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기계적 AI 알고리즘에서 자동적으로 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공개를 하지 않고 그 해유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의 좋은 의견도 받아들이고 해서 진짜 정권과 관계없이 정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좀 중립적인 전문적인 인사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그 알고리즘을 좀 더 검증할 수 있도록 지금은 어디에도 검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법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이라든지 야당의 어떤 포설 알고리즘 투명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서 정말 멋진 그런 대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도 4년 동안 가방에서 이 관계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다 심정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TV조사 홍현주 기자입니다. 저는 유튜브 노란 딱지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논쟁이 된 지 몇 년 됐는데 오늘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당 기업에게 정부가 정책으로나 관련 법으로나 이렇게 강제를 할 수 있는 건지 다른 나라의 경우 노란 딱지 제재 사유를 밝히는 경우가 있는지 구글 코리아와 관련해서 사전 교감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노란 딱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다른 나라에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모든 권한을 제한하거나 제재를 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도 없이 노란 딱지를 하루종일에 붙여서 강고가 차단된다든지 그거는 자기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변호사들하고 법률 전문가들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제재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세계만국의 공통의 법 이론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불지경제 권경입니다. 지금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도 보이는데 만약에 두 회사가 반발한다면 나중에 법정 소송으로 갈 소지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이버 카카오에서 저희들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강력한 제재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언론사, 많은 국민들 또 여기에 관계되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던 사항을 저희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치자 이런 차원이지 네이버 카카오를 표적으로 삼고 그게 제재를 간다든지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모든 언론사나 모든 기관,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가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자율 그대로 맡겨놨을 때 시장의 논리를 왜곡하고 너무 불합리하게 시장이 왜곡된다면 이것은 발로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저는 건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저희들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립적인 인사로 통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국민들도 그 알고리즘 믿을 수 있겠구나 어느 쪽으로 그런 느낌이 들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제평에도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진출 진입에 대한 언론사들의 불만 또 이런 게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말도 못합니다. 어느 신문사는 퇴출되니까 지배력이 3위 사이에서 40위권 밖으로 50위권 가까이 밀려나 버렸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 구체적인 이유가 다른 언론사도 그런 역할을 비슷하게 했는데 그 언론사만 당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짜 공정, 공평하게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제재하고자 싶은 그런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아웃링크 지금 인 링크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보내는 언론사도 있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언론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어느 방식이 정말 맞는 방식인지 또 그게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는 방식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서로 모색해보자. 저희들이 바로 아웃링크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법정 소송까지 갈 것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기자분들 질문 한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여기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재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다가 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위원들과 다르게 어떤 자격이 좀 강화되는지 궁금하고요. 재평위원을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평위원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은 15개 기관 언론사를 포함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한 좀 봐도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쪽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해버리다 보니까 힘있는 쪽에 많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이것을 정말 또 언론인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게 탈락된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탈락된 언론사는 못 들어간 언론사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를 엄청 제기합니다. 그런 자원에서 좀 더 누가 봐도 좀 공평하게 전문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런 인사로 구성이 돼야 되겠다. 그것은 이것에 대한 기준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번 포털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전문가가 관계 기관 한 4, 5군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들어서 또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방통이라든지 이 관계 기관을 통해서 더 들어서 기준을 더 중립적인 기준으로 하겠고요. 포털의 재평위 각각의 기준은 지금 현재 네이버와 다음 카코를 한 재평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쪽에서 같은 기준에서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서로 많은 하루에도 8천만 명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준은 서로의 각자의 관점에서 달라야 되는데 그것이 경쟁 아닙니까 이게 한쪽으로 몰려서 전체로 똑같이 한다면 이거는 가점이 독가점의 구조죠. 그래서 공정성의 측면에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각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타임스 권준영입니다. CP 언론사의 경우 네이버나 포털의 뉴스 제공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있거든요. 포털에서 네이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CP를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 CP사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그러면 보장을 해준다는 것인지 그거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언론사가 아웃링크 방향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론사 각사 홈페이지에 뜨는 광고창 그 심화되는 문제에 대한 방안은 있는 것인지 그게 기사를 클릭하면 광고가 떠가지고 소비자들이 잘 못 보는 불편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CP 언론사를 줄이겠다 그런 말을 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지금은 CP 언론사는 전재료를 주고 뉴스탠드나 검색 제휴 언론사는 그냥 아웃링크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을 CP는 인링크 나머지는 아웃링크 해가지고 혼용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CP 언론사를 줄이니까 정부 보조금을 준다 그런 거는 주어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인링크 아웃링크 방식 혼용이 정말 제대로 된 방식인지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어느 정당에서는 아웃링크로 가자고 달라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입장은 아니고 조금 더 이 운용을 보고 더 문제점을 분석해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판단해서 그때도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웃링크로 간다는 그런 방식이고요. 다만 전체 아웃링크로 했을 경우에는 방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중소 언론사들은 이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 또 광고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다시 갖고 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국경제신문의 맹진규 기자입니다. 알고리즘 공개가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기밀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알고리즘 구글의 알고리즘 공개를 지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16개 항목이니까 상세한 게 나와요. 상당히 상세한 게 나와요. 그러나 더 자세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네이버라든지 알고리즘 공개를 한번 보면 추상성, 무슨성, 공익성 뭐 이래가지고 그게 또 세 개 해가지고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진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자유를 맡겨야죠. 다만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라든지 이런데 그 알고리즘의 상당 부분을 한번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게 열람을 해서 비판이나 토론을 받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할 생각은 추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방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겠지만 알고리즘도 점차 우리 실정에 국민들 수준에 또 언론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끔 자꾸 개선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네 그럼 포털 뉴스 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거를 위한 정책 방향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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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